XSFM입니다. I, D, W, K 제목만 봐도 기사의 내용을 추측하기가 어렵진 않은데요. 한 가지 늘 떠나지 않던 궁금증은 왜 따옴파가 저렇게 많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7월 마지막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가 제시하는 질문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어릴 때 더운 여름에 학교 앞에 길을 지나가다가 가장 불쾌할 때는 실내가 더워진다면서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던 가게에서 자기네 문 앞에 길에 물을 몇 바가지 뿌려놓을 때였습니다. 아주 더울 때 물을 한 바가지 뿌려놓으면 되게 더운 상태에서 습도만 더 올라가죠. 길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 그런 날씨입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날씨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보고에 의하면 올해가 기상이변 최대 수준이라고 하죠. 전년도에 비해 0.9도에서 1도 내외의 온도 변화가 있으면 멸종하는 생물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조심 잘 하시고요. 유면상 피디를 소개합니다. 2주 만인가요? 그렇죠. 3주 아니에요? 3주인가? 마음이 그렇게 멀어져 있어요. 하여튼 오랜만입니다. 매경기 내보내면 선수 생명 짧아질까봐 유면상입니다. 쉬게 하고 있어요. 유면상 피디고요. 저는 최근 프로듀서 UFC고요. 윤세민 기자도 앉아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저희들밖에 없어요. 지금. 좋네요. 네. 계속해서 폭스바겐 퇴출이다. 실제로 퇴출되지 않았고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제가 어저께 포털의 헤드라인 근처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폭스바겐 퇴출 현실화되나. 압부정의 플래그십 스토어 11년 만에 문 닫는다. 문 닫는다? 네. 문 닫았다. 닫 돼요? 진짜로? 닫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알아요. 아직 판금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막 단독이라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기자들의 생일을 알잖아요. 봤더니 웹보도팀이야. 이 양반한테 취재의 권한이 별로 있을 리가 없어. 근데 길을 가다가 폭스바겐 매장이 문을 닫은 걸 본 거야. 그냥 그날 샷다를 내린 건 아니. 문 닫았어요. 실제로. 문 닫은 걸 본 거야. 사진 한 번 찍었어, 제가. 폰으로. 그다음에 가까이 가서 기사 한 줄 더 쓰려고 내부가 통 비어있다. 이런 거 한 줄 더 쓰려고 가까이서 한 번 더 찍었어. 착착 빠진 거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근데 그건 그냥 가게가 빠진 것에 지나지 않아. 진실은 그거예요. 300미터 옆에 폭스바겐 매장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긴 성업 중입니까? 거긴 잘 돼요. 지금 할인 많이 들어가죠. 요새 돼지 인산이네. 폭스바겐이 국민차가 되고 있어요. 너도라도 견정내느라고. 날립니다. 그 전에 크루즈 타던 사람들이 다들 폴로로 갔어요. 원래 두 군데 있었다가 폭스바겐 특수의 경기 불황이 우려되자 한 군데를 줄였어요. 그래서 합친 거예요. 300미터 옆에 가게로 간 거예요. 강남에서의 그림은 그래요. 전혀 무관하네요. 현재 상황이랑. 100%였다가 90%가 된 정도죠. 사실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현실화 대나를 붙인 거예요. 이거는 그 기자가 데스크에 잔소리 들을 만한 짬이 안 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는 기자였기 때문에 판단력이 모자라서 위쪽에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폭스바겐과 관련된 다른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어도 제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폭스바겐이 쫓겨날 것 같다는 소리만 계속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일단은 유럽차와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한 EU FTA 때문이라도 미국에서 법률 어긴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진 못합니다. 판금 막 주지 못해요. 한국의 기준이 그동안 계속 엉성했기 때문에 폭스바겐 문제 같은 거 못 잡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디젤차에 다 똑같은 유료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 자동차를 잘 모르고 그냥 디젤차 한 번 사봐야지 뒤져봤던 사람들도 압니다. 폭스바겐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국내 디젤차들도 난리가 날 겁니다. BMW는 1등이던데? 지금 그 얘기 하죠. 지금 곧 출시될 E클래스. 한국은 대형 세단들도 자꾸 외제차, 외제차 이런 말 할 거예요. 그걸 부자의 기준으로 보는 이런 게 좀 없어져야 되는 게.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용어가. 수입차. 한국 사람들, 수입차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디젤차 삽니다. 그렇죠. 부자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럼?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사는 거지. 왜냐하면 왼손 보가지를 걸고 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비싼 거 사고 연비는 어떻게든 내보려고. 네, 그런 개미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죠,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벤츠의 E클래스 디젤 모델이 지금 승인이 안 나서 계속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몇 달째 그러고 있대요. 사실 그 액구진 벤츠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국내산 지금 유통되고 있는 모델들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이고요. 실제 맥락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행간은 안 짚고 자꾸 폭스바겐만 한가운데 세우는 폭스바겐의 디젤차를 단죄할 것 같으면 거의 모든 디젤차의 사장에 칼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언론이 왜 이렇게 행간을 못 짚는다는 문제. 다른 예시로. 요새 그래미가 2월에 있나요? 3월에 있나요? 3월에 있죠. 3월에 있죠. 올 그래미는 물론 그래미에서 공연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그래미를 당연히 탈만한 사람들입니다. 올해도 레이디 가가, 리에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레이디 가가 앨범 냈어요? 그냥 불러주면, 아니 뭐 나와준다면 고맙죠. 계속 이상한 옷만 입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이상한 옷을 입기 위해 음악을 하잖아요. 그냥 빨리. 소고기한테 미안한 옷 입고. 뭐냐. 소고기랜다. 소한테.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단연 이 공연들 중에서는 켄드릭 라마였습니다. 우리가 한 30대 처음에 접어들 때만 해도 켄드릭 라마는 그냥 신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1세기를 대표하는 리릭시스트죠. 작사가 그렇게 됐죠. 대세 중에 대세죠. 이날도 시상식에서 공연 한 날도 5개 부문을 받았습니다. 상 잘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대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감옥처럼 세트를 만들어 놓고. 백댄서들이 처음에 다 죄수옥 같은 거 입고. 켄드릭 라마도 그렇게 입고 있고. 백댄서들도 사슬에 묶여서 나와요.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곡 부르잖아요. 마지막에는 거기서 불을 지르고 자유를 얻는다는 내용의 퍼포먼스였어요. 그때 끝부분에 쓰인 곡이 All Right이었는데. 요새 많이 들리는데 We're gonna be all right. We're gonna be all right. 노래로도 많이 들리는데 당장 유튜브에서 그냥 찾아보셔도 2016년 내내 지속되고 있는 블랙 라이브즈 메러 운동의 주제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 덕분에. 지금 유튜브에 뒤져보면. 그 운동은 뭐예요? 블랙 라이브즈 메러라고 유튜브에 쳐보셔도 많이 나오고 집회들 워낙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캔드릭 라마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최초는 아니지만 가장 근저에 불씨를 붙였던 일은 벌써 4년 됐어요. 4년 전 한 2월 3월 그랬을 거예요. 플로리다에서 밤에 후디를 뒤집어 쓰고 걸어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네 자경단 아저씨한테 총에 맞아서 숨진 소년 트레이번 마틴. 문제가 전국을 뒤엎었죠. 유명한 사건이죠. 그 뒤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치 강남력 살인사건 이후에 여성이라 겪는 강력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백인 경관 혹은 경관에 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을 합법적으로 길에 써대는 사람들에 의해서 숨지게 된 흑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유색인종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집회도 많이 있었고 이 흐름을 보통 블랙 라이브즈 메러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작년 2015년 BET 어워즈에서도 보통 흑인음악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더 영광이라고 하죠. 돈을 더 많이 벌어다줄 수 있는 뮤지션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니까 BET 어워즈는 BET 어워즈에서도 트레번 마틴에 대한 이야기 프리스타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캔드릭 라마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당연히 인구가 3억인데 이런 일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이죠. 당장 그냥 동네 라디오 이런 데서도 이런 거에 반대로 인종차별이다. 욕차별? 그렇죠. 캔드릭이 이러면 예술인데 저스틴 비버가 나오는데 뒤에 흑인 댄서들이 사슬에 묶여 나오면 그건 인종차별라고 부를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당당하면 물러서겠네.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도날드 트럼프와 뭐가 다르냐? 제일 사람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스타일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흑인은 저런 말하면 안 된다. 신기한 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를 싫어하나 보네요? 보통 좋아할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맞아요. 처음에 트럼프가 경선에 나왔을 때 기본 짤로 이런 거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 어르신이 이렇게 째려보는 짤이 있고 밑에 내 나라에서 나가 써있는 입장 차이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뒤집어보는 일을 잘하는 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좀 필요한데 저는 인생을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되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돼요. 입장은? 네. 그렇죠. 미국에 사는 유생인종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LA나 어바인 근처에 우리 청취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미국에 사는 유생인종이시잖아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 한국에 사는 유생인종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주 가까이 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또 안산에 살았기 때문에 시야공단에서 이렇게 추석 때 엄마랑 재부도나 갔다 오자 이러고 회먹으로 드라이브 갔다 오면 거기 이제 추석 정도 연휴에는 고향을 못 나아가는 사람 보통은 외국인 분들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족구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만 가죠. 소위라는 법. 그러게요. 저도 이제 야구부가 매우 큰 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동네에 형님들이 친하게 접근해요. 야구를 하고 있으면요. 녹음하는 도중에 김상주 엔지니아의 신발이 와가지고요. 저렇게 기뻐하는데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저 입장은 되게 잘 이해해요. 한 몸인 듯 이해 잘해요. 다시 야구선수. 동네 형들이 아니요 그냥 뭐 친하게 지내자고 접근해요. 누구한테요? 야구선수한테? 야구선수 애들한테. 그것도 더 큰 형들이 나이대에 맞는 꼬마 애들을 붙여서 18살짜리 그 팀의 에이스 투수다. 그러면 19살짜리 동네 형 그 회사에서 키우고 있는 권달 드래프트. 이런 애들 데려다 친하게 붙여요. 맨날 술 사주게 시키고. 왜 그러는 걸까요?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요새 그 양반들 사양산업이 돼가지고 그분들 요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거에 장난질 치는 거잖아요. 그 입장도 사실은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요. 이해하기 어렵진 않아요. 나쁜 놈이고 결국 퇴출될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생각해봐주는 시간을 갖는 건 좋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쉬워했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쉬워했던 거는 특히나 저하고 임현상 PD는 프로게이머들 14살 빠르게는 12살 때부터 하루 종일 게임만 하던 친구들한테 갑자기 연애 상대 소개시켜주고 어떻게든 좋은 거 다 해줘가지고 꼬시면서 100명을 꼬시면 한두 명은 걸려 나온다는 거죠. 그들은 승부조작에 연루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미 협조한 친구들은 또 옆에 동료들을 찌르게 돼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걸 배울 시간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았을까를 생각해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이게 스포츠 단수가 약간 인성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되게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만 학교에서 시킨 거 자기 위에 선생님들 자기한테 자리 물려줄 사람들 교수님들 되게 굴리잖아요. 굴리죠. 노예 대박이잖아요. 그걸로 어릴 때 살다가 유학 때도 되게 개고생하고 살다가 저걸 얻어가지고 겨우겨우 저 자리 얻어가지고 한 자리 얻기도 진짜 힘들지. 그 다음에 돈 좀 모았다 싶었더니 그 돈을 거의 다 털어가지고 현질템으로 다 털어가지고 국회의원에 들어온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이 있다. 치죠. 초선이야. 자기는 진짜 시킨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는 것밖에 몰라. 이 일도 무조건 돈 쓰면 되는 걸로 들어왔어. 근데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한 일 안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귀에 얼마나 들릴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바쁜데요. 들어갔더니 다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켜. 그 시킨 게 뭐야. 봤더니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구 유지들하고 뭐 술 먹는 거. 지역구에 저 지방지 신문사장들한테 밥 사는 거. 돈 쓰는 거. 그거 부지런히 안 하면은. 괜히 이상한 동네 농지 땅 산 거. 농지 산 거. 까발리려고 그러고 갑자기 양심 있는 언론인 척하고 이 X끼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네. 그래도 뭐 자기가 인생을 쭉 살았으면 스스로한테 가치관이 생겨야죠. 나쁜 말고 하는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는 생각하네요. 일단 입장이 매우 다를 것이다. 라는 정도의 전제는 분명히 깔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우리 그동안 음악하느라 이런 일 안 하다가 이상하게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다 말고 점심때 사람들이 많은데 점심 먹으러 기어나가잖아요. 그럼 되게 이질적이잖아요. 굉장히 이질적이죠. 아침에 와이샤스 어떻게 다니나.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저 논페이들은 뭐지? 우린 또 복장이. 직장인 같지 않잖아요. 그럼 우린 또 무시해주고 싶잖아. 니네 옷 다 팔아봐라. 내 신발 하나 나오나. 그런데 저 사람들의 인생은 어땠을까를 상상해보는데 시간을 가지는 건 매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데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행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털에 언론사들이 내놓는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 이야기의 행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헉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궁금해서 파보기로 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신발을 뜯어본 다음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뜯으려고? 이거 봐야지 이거. 안 궁금해? 올림픽인가 이거? 어 올림픽. 업템포화 생활이겠네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 대리운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제리 K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노동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곡인 콜센터입니다. 한국은 뮤지션들의 노동의 가치 역시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국 스트리밍에 받는 돈 최저 2.4원. 뮤지션의 삶을 쏟아부은 리스너의 삶을 형성하는 음악.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곳은 없을까요? 바이닐 뿐입니다. 뮤지션의 수익을 줄이며 만드는 묶음 상품이 없는 바이닐. 국내 대형 음원 업체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최고 74%의 아티스트 수익 배분류. 바이닐에서 음악을 들으신다고요?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닐과 함께하세요.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셀스몰에서 만나요.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광고와 생활 광고와 생활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주예요. 맞습니다. 다음 주까지 휴가의 피크죠? 네. 유면상 PD 휴가 갑니다. 다음 주에. 그렇죠. 어떻게 휴가 계획들은 다 잘 짜셨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야. 부산행을 볼 거예요. 아, 부산행. 네. 부산행 재밌다면서요. 부산행 재밌어요. 네. 배우 김희성 씨를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보고 언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우 김희성 씨가 자신의 여련 덕에 매우 괴로워졌어요. 인생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아주 훌륭해요? 저는 이번 여름에 7월, 8월 이때는 사람 많으니까 그때는 안 가고 9월 첫 주쯤에 오키나와나 한번 갔다 올까 생각, 계획을 짰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신발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놓여있는 요거 요거 사느라고 오키나와 포기했습니다. 근데 실물로 보니까 포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 이쁘네요.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 오키나와에 다녀온 듯한 상쾌함이. 물론 저거 말고 다른 것도 샀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래, 이거 하나로도 솔직히 오키나와는 좀 거짓말이고.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지난번에 유명상 PD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야, 너는 무슨 신발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알잖아요. 저는 하수인 거. 네. 저는 아직까지 풋사감입니다. 신발계에 있어서. 아, 그렇죠. 그때 같이 보셨잖아요. 유엔씨님의 행동을. 아, 그렇죠. 그때 우리... 유엔씨가 그때 맥주 한 잔 마시고 신발을 꺼내서 쓰라듬고. 그래서 무슨... 또 한 잔을 마시고 다른 걸 꺼내고.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안주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안주는 필요 없어. 데킬라 먹을 때 소금 빨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 내일 나오실 손희상 작가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유엔씨님은 저보다 많아요? 그런데 내가 푸트... 그러합니다. 저는 푸트사갑니다. 그때 손희상 작가님이 여러모로 문화 충격을 받고 가셨죠. 맞아요. 집이 신발의 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보다 신발을 위해 세팅되어 있는. 하여튼 바캉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콕찝어콕. 무슨... 바캉스 아니고요. 바캉스 시즌이고요. 콕찝어콕 김치에서 바캉스 세트를 내놨습니다. 그렇답니다. 별거 아니고요. 지칩니다. 그냥 원래 있던 세트를 바캉스 시즌이라고 10%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김치인 줄 알고 사진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가요? 이런 달력 보면서 하나씩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반갑죠. 제가 요파씨 사연을 고르듯. 맞아요. 그게 고객을 되게 우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두절엔 유두사연을 고르고. 바다의 날엔 바다의 사연을 고르고. 맞아요. 저하고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콕찝어콕이 지금 개인 소비자를 만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회사가 되게 큰 회사인데 지금 액세스몰에서 처음 개인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여기서 열심히 해주신다는 건 똑같은 물건을 이름만 바꿔서 싸게 파는. 하여튼 세트가 기본이 포기김치 3키로에 갓 1키로 총각김치 1키로 열무김치 1키로 이런 식으로 세트예요. 익숙하네요. 이름만 바꿨네요. 근데 여행가서 김치만 4키로 먹기에는 한 보름 동안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름 동안 여행가서. 이민 백키지 아니에요? 아침에 김칫국, 점심에 찌개, 저녁엔 찜으로 해먹고. 따라서 바캉스용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남는 거 알아서 드시면 되고요. 하여튼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쌉니다. 요즘 물건 싸게 받는 거 힘들어가지고 고민이 많은데요. 저건 쌉니다. 맛있나 봐요. 그리고 잘 팔리대. 아, 좋아해요. 네. 어제 저 바인일의... 바인일의 차 땡땡 대리님이 되게 맛있다고. 아, 그건 범수자입니까? 뭐 굳이 땡땡으로? 아, 더 유명해주면 버릇 나빠질까봐. 지금도 이미 유명하셔가지고. 되게 맛있다고 추천했습니다. 그렇고요. 윤세민 기자 이름만 소개했고. 오늘 왜 나왔는지 소개를 안 드렸네요. 윤세민 기자가 준비한 코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프닝 내내 얘기는... 그렇죠. 이걸로 연결했는데 뭘 왜 나왔는지... 그래도. 네, 그래도. 사실은 이제 저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이런 주제를 추천을 하니까. 보다 보면 말이에요. 오늘 기사였을 거예요.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어제 일본의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일반인들을 무참히 사례를 하여 일본에서는 이런 대형 테러 범죄가 흔치 않은데 두 자릿수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범죄가 흔치 않은데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 큰 사건입니다, 지금. 특정 세력에 대한 혐오가 대중문화처럼 번져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범죄로 드러나지 않을 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사이에 아이콘처럼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이 양반이. 정신나간 테러를 저지른 사람답게 지금 경찰이 들고 나갈 때도 얼굴 안 가리고 씩씩 웃죠. 네, 사진 봤군요. 네. 그 사진도 되게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포털의 상위에 올라가 있는 이 뉴스스 통신사죠? 뉴스스의 기사 제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 1은 일본입니다. 1, 장애인 살인범. 검찰 송치되며 함박미소. 씨발. X발 내가. 아니, 함박이면 어울리는다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무슨 LG에서 하는 GS에서 하는 편의점에 있는 브랜드 아니에요? 그리고서 따옴표를 써놨어요. 함박미소라는 단어도 단어 선택도 매우 폐륜적이고 교양 없는 사람이 쓴 것이 분명함인데 거기에 더해서 따옴표는 왜 써요?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미소를 인용한 거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 이 미소라고 쓰면 사람들이 미소를 상상하라고 따옴표로 넣은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뭔가 기사 제목을 지을 때 그 안에 X과 X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거기에 꼭 따옴표를 써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삑처리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대체 이 따옴표가 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왜 들어가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들어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왜 없나? 그러게. 이 두 가지를 지난 한 달 동안 윤세민 기자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지 같은 단어에 유독 따옴표가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추론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말씀드리자면 먼저 모든 글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글을 쓰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공들여 모은 것을 말하려 할 때 글을 쓰죠. 아, 네. 또 이게 윤세민 기자가 입을 벌릴 때마다 우리 방송에 대한 스포가 자꾸 본의 아니게 나오게 되는데 이번엔 그건 줄 몰랐죠. 사람들은 글을 왜 쓰는가? 에 대해서도 방송을 할 것 같아요. 별걸 다 하죠, 이제? 약간 이상 문체평론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나네요. 아니요, 이상평론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왜요? 내일 진짜 이상해요. 아, 그래요? 네. 이상하려면 그렇게 이상해야 돼요. 제가 그걸 손희성 선생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글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글을 통해 뭔가를 말하려 하는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는 주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 사전에서 주제를 검색하면 첫 번째,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두 번째, 예술 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해요. 따옴표 왜 들어가는 건가? 그럼 그 거지 같은 게 주제인가 본데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얘기입니다. 그런가 봐요. 처음에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이런 글에서는 우리가 제목만 봐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의 제목은 그 주제를 파악하라고 붙여놓은 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밤선뷰가 XSFM의 팟캐스트에 미치는 영향 그게 제목이면 그게 주제잖아요. 완벽합니다. 혹은 XSFM이 밤섬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그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철새들의 감정을 조정한다든가 철새를 야린다. 수장 스키 타는 아저씨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아저씨의 건강을 기원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저 아저씨 미세먼지 때문에 완전 담명할 텐데요. 병원선이나 경찰선 지나가면은 어, 수상 스키 아저씨 다쳤나 봐. 우리 여기 상근 직원들이 되게 웃긴 게 사이렌 소리만 나면은 다들 창문에 붙어가지고 어디야, 어디야. 어, 수상 스키 아저씨 어떻게 해. 정말... 아, 늘 건강하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겠죠? 사실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걱정할걸. 최고 스타. 네. 연구나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주제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내내 이제 문학 선생님이 이 작품의 주제는 뭘까? 그러면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해주면은 되게 쉬운 말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하측민의 비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60%는 하측민의 비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또 문학은 다 하측민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년을 배웠지만 아직도 소설을 읽고 누가 주제를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주제는 독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그리고 그... 지맘이죠, 뭐 생각하는 건? 국어선생님이나 수능에서 얘기해준 거 그리고 작가한테 물어보면 그거 아니야? 그런 경우 있어. 그리고 작가도 감탄하잖아요. 아,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나님 짱!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도, 주제라는 거는 문학 작품에서는 그렇게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늘 글을 쓰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글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도 역시 연출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서 조명합니다. 때문에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가 강조한 부분을 살펴보면 글쓴이의 의도를 찾는 과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과정을 진행할 대상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장인 기사 제목입니다. 아,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는가를 궁금해해야 되겠다. 아니, 그런데 글 같은 경우는 읽을 때 주제를 내가 파악을 못해요. 그럼 내가 난독인가? 그게 자신을 탓해요. 네. 그런데 영화 같은 걸 보면 영상은 좀 쉽잖아요. 네. 근데도 모를 만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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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읽어 있잖아요. 부천국제영화제에서 거기... 네. 인어 멋있게잉이라는 영화가 상영을 하는데요. 심지어 제목도 기억을 못해요. 제목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런 거래요. 뭐? 인어예요, 주인공이. 그런데 자기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하반신을 이식하는 인어인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하칭민의 비애. 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저렇게 말한 대로 저기서 유승 기자 얘기한 대로 웬만한 영화 봐도 주제 뭔지 몰라요. 당장 내가 지난달에 본 영화 뭐야? 아가씨. 주제가 뭐야? 하칭민의 비애. 하칭민의 비애. 이씨! 하칭민의 비애 하나로 못 말할 것이 없네. 주제를 알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논문이나 기사문 같이 건조해야 되는 건 주제를 알아내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점점 제목 봐도 이상해요.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기사나 이런 거에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네.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 그 아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냥 그냥 알려주는 저 제목을 쓰지 않아요. 아 너무 진짜 너무 숨겨? 왜냐하면 다른 친절한 시사 팟캐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다들 그러니까 난 그렇게 안 하겠어요. 패부를 찌르는 지금 제목들을 다는 팟캐스트들이 많죠. 친박 몰락 김용민의 분사 안 들어도 되겠어. 그래서 그때 무슨 내용이 어떤 팟캐스트에 그 아실 어떤 회차에 있었는데 하고 찾으려고 하면 수만 개를 들어봐야 돼요. 계속 이건가? 이건가? 그래서 제가 언제나 나무 위키를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키를 참고하셔서 검색을 뒤지세요. 그 아실 항목 가셔서 이렇게 나무 위키를 추천하네요. 네. 보통 사무직들이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사를 보는 거죠. 네.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기사를 보는 일이죠. 그리고 브라우저를 켜서 기사를 볼 때나 스마트폰으로 포털에 접속했을 때나 혹은 편의점에서 담배 사면서 계산대 옆에 있는 신문들을 볼 때 우리가 보는 수많은 기사 제목에는 거의 모두 따옴표가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만요. 네. 거의 모두 붙어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비하지만 기사 제목만큼 따옴표가 많이 붙어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맞아요. 다른 어디에서 그렇게 따옴표가 필요할까요? 없어요. 아니 무슨 그 뭐 터니랑 갔는데 담배에 따옴표 디스 따옴표 무슨 뭐 디스는 그냥 쓰고 플러스의 따옴표 그러니까 던 힐 따옴표 프레쉬 그럴 필요 없잖아. 구미리 따옴표 구미리 그럼 총알 같아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신문 가판 때 어딜 봐도 기사 제목에는 수없이 많은 따옴표가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에는 왜 이렇게 많은 따옴표가 붙어야 하는 걸까요? 아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언론 연구 언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연구하신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제가 여러 개를 봤는데 종합을 해보면 보통 우리나라 기사 제목에서 따옴표가 사용되는 비율이 약 40에서 50% 정도라고 합니다. 40에서 50% 정도의 제목의 따옴표들이 붙어있는 거죠. 기사 둘 중에 하나에는 따옴표가 들어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이거를 뉴욕타임즈하고 한국의 일간지를 비교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런 연구재료들을 보면 외국의 경우는 0에서 4% 정도의 기사 제목만 따옴표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최대 25개 중에 하나 보통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없고 며칠에 하나 정도. 한국에서 외국 언론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주로 개미들 투자자 주식 간절해서 해외자 걸 많이 보셔야 되는 분들 연구자 아니면 개미 아니면 스포츠팬이거든요. 그리고 장근석 뭐야 그게? 왜요? 아 그렇죠. 허세 근데 허세면 따옴표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따옴표 별로 못 본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따옴표가 있죠? 그럼 그건 100이면 100 진짜 했던 말 완벽한 인용 네. 말고는 없어요. 이 정도까지 이건 거의 없다 시피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0에서 앞으로 아주 드물게 그냥 며칠에 한 번씩 따옴표가 사용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언론에만 이렇게 따옴표가 많이 붙어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따옴표의 영법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서로 다르기라도 한 갈까요? 이게 궁금한 그죠? 이 질문으로 갑니다. 따옴표 쓰는 방법이 다른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따옴표를 어떻게 쓰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기사문에서 작은 따옴표의 영법은 간접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자의 말에서 어떤 부분을 따온다던가 혹은 고용용사를 인용할 듯 쓰입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에서는 이 작은 따옴표를 강조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강조의 의미. 강조는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죠? 말하는 부분에서 어디에 힘을 주느냐 가 그 사람의 해석이잖아요. 마치 높낮이 그거 하는 단어 게임처럼. 네. 사실은 따옴표 필요 없이 문장의 힘만으로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로 말을 못할 때는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따옴표를 쓰다 말고 굵은 글자로 쓸 것 같아요. 제목의 일부 막 별표 쓰고 막 그 무지개로 막 싼 퍼센트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뭔가요? 강조색을 적용한 언론사가 한 군데 있어요. 언론사가 있어요? 네. 어디예요? 어디예요? 까먹었는데 한 군데면 기억할 만한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언론 한국 언론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한국 언론사들은 색깔과 볼드 이탈릭 그 다음에 안시 안시 이거 언론어로 쓰는 말이야 안시 아니 ansi 궁서체 이런 것들을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따옴표가 많이 하나 있으니까 이 따옴표의 사례들을요 광고를 듣고 와서 60초만 기다려주세요. xsfm입니다. 내 인생에 6개월이 그냥 날아가버렸어요.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죠. 친구도 보면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무릎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아 이것도 최근이네요. 하긴 이게 최근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얘가 이렇게 많은데 뭐 옛날에 수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최근의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네. 제목은 이래요. 제목만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는 여고생 성관계 이게 다운표입니다.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피해자 측의 돈 건네 무마 시도 물음표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자신이 상담하는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생 가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고 늘 한국 뉴스 읽는지라 그런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제목을 보면. 네. 그 기사 제목만 봐도 우리가 알겠지만 여고생 성관계에 다운표가 쳐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경찰관이고 이 기사는 경찰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을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사 제목에는 여고생 성관계를 다운표로 표시했습니다. 그게 참 되게 콜럼버스가 신대룩을 발견한 기분인게요. 다운표가 쳐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왜 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다운표를 한번 제외하고 봅시다. 그러면 문맥이 이해가 안 가나요?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아니요. 이해가 안 가지도 않고요. 어차피 차별적인 언사인 건 동일하고요. 이게 피해자 중심으로 선정적으로 뽑은 제목이라는 것도 동일하고요. 달라질 거 없어요. 달라질 거 전혀 없네요. 더 나쁜 짓이 된 거죠? 그러게요. 아, 그러네요.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다운표가 표시되어 있는 기사는 많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다룬 다른 기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23일 YTN의 기사 제목입니다. 지나주네요. 따운표, 냉장고 시신 살인, 따운표. 사건 피의자 검거, 점점점. 겹다운표, 여자친구 목 졸랐다, 겹다운표. 따운표가 두 번 나옵니다. 냉장고 시신 살인이거든요. 일단 그냥 문장 해석하는 순서로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냉장고 시신 살인이라는 제목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확 와닿지 않죠. 그리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뒤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자극적인 단어, 냉장고, 시신, 살인. 이 세 단어를 뽑아서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놓고 따운표를 친 거죠. 맞아요. 이게 진짜 윤석열 기자의 질문이 넘어갔는데 웃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문장대로 해석하면 냉장고가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서 냉장고를 살해한 것처럼 읽히지 않아요.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자극적인 문장만 뽑아서 문장을 만드니까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된 거죠. 언론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걸 이해한다고 쳐도 고인을 냉장고 시신이라고 명명해버렸다는 문제가 있죠.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2016년 7월 23일 서울신문의 기사입니다. 따운표, 냉장고 시신 따운표, 살인범, 쉼표, 여친 죽인 이유가 따운표, 경악 따운표. 드디어 경악이 나왔죠. 역시 이 사건은 이 사건을 냉장고 시신 살인으로 명명하였고요. 여기에 경악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네요. 이번에는 경악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여친 죽인 이유가 경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에서 살해 동기는 말싸움 중에 여자친구가 폭언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해 동기 중에 우발적 동기에 해당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살인 동기 중에서 45%에 달하는 1위가 우발적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경악할 일일까요? 가장 흔한 살해 동기인데.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거군요. 이게 경악할 이유야? 그러네요. 여친 죽인 이유가 경악인데 아주 흔한 이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이면 경악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습니다, 사실. 무슨 식당, 콩국수 판매, 개시 이유가 경악. 그렇죠. 그래서 여름이라서. 콩, 콩깝 하락. 그럴 수도 있구먼. 경악. 네, 여름이라서. 경악.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던 이유가 경악. 그렇죠.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오키나와 못 가는 이유? 경악. 업템포 올림픽. 그건 누군가한테 신선한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거 그래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경악, 충격 같은 제목을 사용한 사례도 그렇고, 따옴표를 붙이면서 냉장고 시신이라고 명명해버리는 행위 또한 기사 제목을 통해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최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7월 20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따옴표, 살인버스 따옴표, 사고 전 갈지자 운행도. 이게 제목이네요? 이게 제목입니다. 살인버스가 따옴표예요? 네. 물론 이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에 희생자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게 살인사건은 아니죠. 이게 과실치사죠? 네. 이건 사고죠. 네. 사망사고죠. 그렇죠. 네. 과실치사에 의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많은 사람이 분노할 일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분노에 차서 살인자, 살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신문기사에서 이를 살인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유엠 씨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 의미 있다고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운전기사도 일부러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격이 없다, 자격을 이미 상실했던 적도 있다는 건 밝혀진 문제예요, 언론에서. 네. 맞아요. 그것과 완전히 무관하게 윤석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살인이라고 말할 권리는 언론에게 절대 없어요. 네. 더 쉬우네요, 일단. 살인자로. 네. 그렇게 권리가 없는데 명명행위하는 행위는 이어집니다. 2016년 7월 19일 코리아타임즈의 기사입니다. 일본 배우 미지와라 기코가 인스타그램에서 문제가 되는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서 논란이 된 사건을 두고, 중의 고개 숙인 1여배우, 점점점, 따옴표, 일본판 쯔위, 따옴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건 역시 도를 넘어서는 명명행위죠. 혹은 낙인찍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배경과 쯔시 사건의 배경을 모두 다 볼 필요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따옴표에 나와, 이 안에 있는 일본판 쯔위라는 이 말, 어서 들었을 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서 복사해서 벗겼다 긁어왔으면 긁어왔을까,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되고, 왜냐하면 읽는 사람들한테는 공해니까, 이거. 잘못된 해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모욕적인 해석이죠. 작은 따옴표의 경우에는 이러한 낙인찍기, 명명행위는 매번 문제가 됩니다. 성격 하나 규정할 수 있네요. 작은 따옴표가 하는 일, 한국에서. 낙인찍기. 네. 몇 년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땡땡녀 같은 명칭도 자주 논란이 되고 있죠. 앞에 땡땡은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낙인을 찍는 거죠, 땡땡녀. 맞습니다. 그러다가 시민들이 성숙해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언론사들이 중립을 지킨 줄 알고 땡땡 나물 붙이기 시작했는데, 안 써야죠. 무슨 시작일에. 쓰지 말라고. 그렇네. 네. 그렇네요. 최근엔 연예인 이진욱 씨를 고소한 여성을 두고, 고소녀라는 명칭을 많은 언론사가 따옴표를 쳐가지고 돌려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돌려쓴다는 표현이 무엇인지는, 그 사실 잘 들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에서 7월 25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건 속보라고 되어있습니다. 대과로, 속보, 대과로 이렇게 돼있네요. 네. 따옴표. 문의 여자. 문의 여자. 문은 한자입니다. 한자로 성 써주는 건 누구죠? 대선주자죠? 그렇습니다. 네. 양양자, 고민 끝, 큰 결단. 이게 제목입니다. 저는 양양자라는 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 네. 저희 셋은 알아요. 사실 윤세민 기자와 같이 그전에 이쪽 일을 잘 안 하셨던 분이, 지방에서 초선 나왔다가 떨어진 국회의원 후보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저희는 알죠. 나이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는 심지어 그 데이터 센터를 속도를 따라잡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광주 서에서 천정배와 싸웠던 문재인 영입 인사 중에 고졸 여성으로서 삼성 상무를 단 최초의 인물이죠. 삼성전자 상무를 단 개발자 출신의. 네, 맞습니다. 기사 제목인 문의 여자, 양양자, 고민 끝, 큰 결단. 이 문의 여자라니까 진짜 박문인가? 달인가? 우주인인가? 모르겠네요. 이름 석자에 담긴 함의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이 기사 제목만 보면 이 기사 제목은 정치 기사가 아니고 스캔들 기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불륜이네. 네. 그렇게 읽히죠. 네. 기사에서 등장하는 양양자 씨와 문재인 씨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양 위원장은 출마와 관련해 정치권의 영입을 제안한 문재인 전 대표와 사전에 상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문 전 대표는 정치적 멘토라면서 어려운 일 있고 조언 구할 때 소통하고 있다.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히자 담대한 길을 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과연 이 관계가 문의 여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관계였을까요? 심지어 따옴표까지 쓰면서 말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독특한지 이게 역시 파보길 잘했어요. 그냥 따옴표만 보고 있을 때는 기분만 더러워요. 왜 이렇게 무식하겠어? 이러면서. 왜 사실 이렇게 꼬아 따옴표 가지고 그런 생각만 하다가. UMC 같은 사람은 좀 나은 시민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 그냥 휙 지나가. 그러면 이 양양자 위원장이 지금 최고위원 나왔다는 양양자 위원장이 문재인 위원의 포로. 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글쎄. 하여튼 그렇구나. 문의 여자 양양자. 고민 끝 큰 결단이 따옴표 문의 여자에게 들어가 있는 거. 이것만 보면 무슨 불륜관계 폭로하려는 듯한 인상을. 솔직히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큰 결단을 한 거지. 그런데 이게 무슨 야권이나 당하는 비애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비박이면 김무성의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국회의원 전시장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 멘토. 어려운 일 있고 조언을 구할 때 소통한다고 누구의 여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저는 카사노바죠. 그러니까요. 매우 그렇습니다. 여기서 양양자 씨를 문의 여자라고 명명한 것. 그리고 미저하라 기코와 쯔위 씨를 같이 묶어서 명명해버린 것.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를 살인자로 명명한 것. 이런 명명 행위들이 물론 언론사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런 권력은 아무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저의 가장 비슷한 버릇은 외국 영화를 수입해 들어오는 영화 업체들이 고생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왜냐하면 홍보 회의를 하잖아요. 영화 드려오는 업체 회사에서. 드려오는 업체에서. 그러면 이 영화는 외국에서 아무리 잘 됐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거다. 그러면서 제목도 무슨 아무 상관없는 영화의 후속작인 것처럼 바꾸고. 그다음에 무슨 국내에 유행하는 유행어 이런 걸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실제 영화를 봤을 때 아주 다른 영화인 수준으로 홍보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영화의 일반적인 불문율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사람들이 티켓을 사고 안에 들어와서 팝콘을 사면 영화가 할 일이 끝나잖아요. 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거짓말을 둘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가 할 때는 그냥 아따 이 새끼들 이러고. 내가 영화에 대한 정보를 잘 보고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문 뉴스는 그렇지 않아요. 뉴스는 내가 돈 주고 뉴스 소비하고 매번 어디 가서 내가 취재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해준 말을 듣고 믿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따옴표를 찍은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길래 이런 단어에 따옴표를 붙인 걸까요? 네. 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번에 유행 씨가 클로징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랍니까? 날 봐. 내가 따옴표야. 뭐예요? 날 클릭해줘. 같은 거죠. 아, 클릭 미. 네. 네. 그 장사 속.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어비징필드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기도 한데. 우리 저 냉혈한 스톤콜드 도더님이 설명해 주신 거기도 한데. 클릭이 안 되면 장사가 전혀 안 되니까. 클릭도 몇만 단위로 막 떼야 되니까. 그렇죠. 내용이 무슨 내용이어도 좋으니 제목은 무조건 선정적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설명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성에 따옴표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따옴표를 뗐죠. 그러면 이 속보를 쓰고 쓴 데스크가 양향자 위원장을 문은재인의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돼서 법적으로 비화될까 봐 겁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또 은생님이랑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광고를 듣고 와서는요. 작은 따옴표를 얘기했거든요. 큰 따옴표에 대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따옴표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얼마나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오는 곳은 살아올 때도 반갑지만 아닐 때도 반갑습니다. 컴스텐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퍼펙트 25. 다시 실력이 떨어지는 청취자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도 예상 못했던 부분입니다. 작은 따옴표보다 큰 따옴표가 더 이상하다. 어떻길래 그런지 봅시다. 네. 말씀하신 대로 큰 따옴표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기사문에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구분하는 이유는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라자가 누군지도 밝혀야 하고 그리고 바라자를 밝히지도 않고 따옴표만 심어놓으면 사람들은 이를 기사 제목 자체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로 오독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 말했다로 이해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라자의 말을 편집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심지어 문법에 어긋나는 발언을 편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대로 내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큰 따옴표를 사용한 물론 외국 언론은 직접 인용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긴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고민하게 돼요. 말 이상하게 하시면 어떻게 편집해야 되나 편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송 친화적인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실세로가 따라 쓸 수 있는 말을 거의 못해요. 말 그대로 드리려면 일반적이에요. 얘기하는 게 내용이 중간에 날아가고 중간에 날아가고 휘발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배고프다고 끝날 수 있는 이 그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경험 많이 했겠습니다. 그럼요. 그 외에는 이제 직접 인용을 하는데 그 말을 편집을 해야 되는가 어느 만큼 편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외국 언론에서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종종 이슈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사투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성주 시민들의 민심을 전하기 위해서 경상도 사투리를 그냥 그대로 신문에 박아놓는 경우에는 이제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일부러 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상문체평론에서 이야기했던 문장의 대가들의 말은 편집을 할 수가 없죠. 혹은 미국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아들 조지 부시의 무식함 동사의 3인칭 변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나 그 자체로 뉴스가 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따옴표 문제를 미국인들이 아마 고민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이거 중요한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고민했던 건 농무원 대통령 못 해먹겠다. 처음으로 아 따옴표 저 따위를 쓰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한국 언론이 이 큰 따옴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16년 7월 13일입니다. 서울신문의 기사 중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 1200억 원 유산설 큰 따옴표 김민희 돈 보고 사귄 거다 큰 따옴표로 닫혀 있습니다. 정상이라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기사 내용은 채널A의 방송인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전한 겁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나 이거 2% 오랜 뭔지 모르니까 유명상비도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 몇 번 보긴 봤는데 옛날만큼 전문가 아니에요. 진짜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회사 생활하니까 힘들어. 바빠서. 네 바빠. 그래서 옛날만큼 애정이 없는데 예전에 볼 때 어땠어요. 대단합니다 이거. 어떤데요? 기자들이 주로는 모여 있고요. 네. 패널 중에는 주식으로 대박났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아 그런 사람 나와요? 몇백억개 한 30대 초반에 제적가 또 나오고 예 뭐 그 MC는 뭐 연예인이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난 근데 이런 프로가 난 너무 그런 게 중간에 또 연예인이 또 이제 초대 손님을 한 명씩 나와서 털어요. 네. 얘기를 터는데 아니 동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 무슨 이혼 얘기 아니 그 사람 이혼을 와 그때 그랬다던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를 막 막 털어? 네. 무슨 이 동료의식도 없나 봐. 하여튼 굉장히 흉한 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나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만 너 같은 놈이 보니까 얘기해 주시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잘라요. 아 그런 프로그램이다. 네. 동료의식도 없이 주변 얘기 막 터는 그냥 기자들도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들 근거도 없이 네. 근거도 없이 아 이 풍문으로 들었어라는 제목은 근거가 없어 라는 뜻이군요. 아니 그 제목을 보십시오. 풍문으로 들었어. 네 잘못합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거. 바람이 잘못했다. 네. 기사에 나온 방송의 내용은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가 유명인이라고 하시며 출연자인 박영진 작가가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1200억을 남겼다는 풍문이 있던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출연자인 강희롱 기자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 그 대답했습니다. 봐봐요. 어디에도 사실이 없잖아. 그러니까 곽정은 씨가 곽정은 씨라는 분은 이분은 칼럼니스트 아 이분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그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돈 보고 사귄 거다라고 물었고 기자가 그렇게 단정하면 문제가 된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입니다. 뭔 소리야. 단정 안 했지만 떠들었으니까 다 문제가 있지. 그렇죠. 이거 한국 언론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성격 아니에요. 단정은 안 하되 지 할 말 다 해버리는. 맞아요. 그 포인트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기사 제목에 나온 돈 보고 사귄 거다는 곽정은 씨가 중간에 물어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에서 확실한 거는 홍상수하고 김민희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 화건할 수 있는 건 이름뿐? 네. 1200억 유산도 풍문이고요. 네. 돈 보고 사귄 거다는 심지어 중간에 패널이 물어본 거고요. 아무 상관없는 천리밖에 곽정은 씨가 물어봤다. 네. 그러니까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는 내용을 설이라는 한자하고 물음표를 세워놓고 제목으로 설정한 겁니다. 아 걔네들이 이 글을 쓴 기자의 직접적인 방패막이가 쉴드가 되는군요. 그렇죠. 설이라는 한자와 겹다운표가 이게 또 웃긴 게 겹다운표를 쓸 때는 최소한 읽는 사람들은 이 주제가 말하고 있는 사건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했을 거라고 예측하게 된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리밖에 있는 평론가가 돈 보고 사귄 거다? 라고 말했다는 거. 권위자인 것도 아니고요. 네. 그건 곽정은 씨 본인도 인정할 거예요. 내가 김민희기의 최고 권위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목에서도 이제 곽정은 씨가 발화했다는 발화자를 밝히지 않았죠. 아 그러네요. 우리가 제목에 이것이 곽정은 씨의 말이라고 써있었다면 그나마 혐의를 좀 베껴줄 수도 있나?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클릭을 안 하겠죠. 아 그렇군요. 인기 없는 사람이 나오니까. 김민희 불륜서를 두고 곽정은이 돈 보고 사귄 거다? 라고 했으면 뭐 그렇게 흥미있는 기사가 아니겠죠. 그냥 쟤는 저렇게 말했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 곽정은 씨라는 이 칼럼리스트는 그냥 박자를 맞춰주는 소리를 하는 그렇죠.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소화한 정도라서 실제로 끌고 싶어했던 어그로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분위기가 누군가는 물어줘야 될 분위기니까 이 양반이 누군가는 물어줘야 될 분위기니까 사귄 건가요? 돈 보고?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아저씨까지 해석해야 돼. 누가 말해야 되니까 말한 거야. 맞아.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제목으로 나오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갑자기 홍상수 감독이 라니스토 가문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바라자를 밝히지 않은 큰 따옴표 제목은 주로 정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사안이 정치 대립으로 이어질 때 혹은 언론에서 그렇게 부추킬 때 많이 등장하는데요. 최근엔 사드 문제가 있었죠. 네. 맞아요. 이 상황에서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정치인들의 말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픽사리는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등장합니다. 저희가 제기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의식이 이겁니다. 훌륭한 기자도 많고 좋은 기사도 많아요. 한국에도. 근데 이 표제 짓는 버릇대기는 한 95, 6%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업계 관행 같은 고착화되어 있는 생존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을 텐데 네. 아니야. 그 어쩔 수 없음이 싫은 거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뭐 이렇게 쌍스러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쌍놈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2016년 7월 13일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이 문장은 전부 다 큰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위해 사드 배치 말주림표 박 대통령이 국민 무시 네. 큰 따옴표 안에 미군위해 아마 을자를 뺐겠죠. 네. 미군을 위해 사드 배치 점점점 박 대통령이 국민 무시 그런데 이 인용구가 인용구라고 보이는 이 한 문장이 제목의 전부예요. 처음부터 궁금합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에는 누구의 발언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큰 따옴표가 인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기사 제목이라고 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국민의당 송금주 수석대변인이 국민의 생존을 위해 결정한다던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입에 발린 소리였고 우리 국민이 아닌 미군을 위한 배치가 추진된 것이다. 그 발언을 쓰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는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해놓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있었다.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는 일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자 일단은 하나의 겹다옴표 두 개 안에 들어가는 한 문장은 한 사람이 말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원칙이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 깐쪽으로 이러면 안 되지.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발언을 중간에 말주림표 하나 갖다 놓고 한 사람이 발언한 것처럼 기사 제목을 써놓은 겁니다. 기사가 어떤 내용을 전하기 있던 간에 이건 왜곡입니다. 맞아요. 이건 두 사람의 발언인데 이거를 한 사람이 발언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전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푸드라커 광고에 제임스 하든이 모델인데 제임스 하든의 머릿속에서 어떤 연예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광고예요. 지금 널 보내들이 널 되게 멋있어 하고 있을 거야. 특이한 방법으로 차에 타봐. 이러면서 이렇게 문 안 열고 차에 타기 이런 거 하고 그런. 문 안 열고 차에 타요? 네. 그래서 창문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기네스북 보통 아주 잘해. 머릿속에서 그 얘기해요. 아주 잘했어. 그런데 그건 그 컨셉을 하는 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슬로우뉴스 슬로우뉴스 과거 기사 중에 기사 제목에 따옴표가 붙어있으면 거의 확실한 왜곡이라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우뉴스에서.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밀하게 보면 그렇긴 하지만 전부 다 왜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입장도 완전히 엄밀하게 보신 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따옴표 안에 말주림표가 있으면 이건 확실하게 왜곡이라고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연구한 윤세민 기자의 결론입니다.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 말주림표를 놓고 발언을 편집하면 안 되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편집해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말주림표는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말주림표를 사용해가지고 문장을 편집할 거였으면 간접인용 보호를 써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여기서는 그 포인트 인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말을 우그러뜨려서 줄일 거면 이거는 겹 따옴표가 나오면 안 되죠. 네. 작은 따옴표가 나와야죠. 응. 왜 그러는 건지? 교정팀이 약간 나중에도 윤석열 기자는 아마 예의상 못 말할 텐데 못 배워서 못 배워서 못 배워서 나도 지금 그 얘기를 노렸데 고마워. 못 배워서 못 배워서 제가 그랬어요. 못 배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재밌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가리키면 제가 돼요. 하여간 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네. 네. 이렇게 말을 큰 따옴표를 쳐놓고 말을 교묘하게 짜맞춘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예 그냥 장문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2016년 7월 13일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한겨레에서 프레시안 큰 따옴표 레임덕 박근혜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정권 안보 작은 따옴표 목적 사드 배치 큰 따옴표 레임덕 박근혜 정권 안보 목적 사드 배치 이게 지금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다. 아까하고 비슷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말한 거며 이 기사는 사드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기사에서 이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가 역시 또 삼천리밖에 물론 중요한 분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사드 관련 토론회였으니까요.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확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주장했으며 정권 안보라는 워딩을 발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왔다 재밌네요. 이거는 이쯤 되면 되게 마음에 드는 남자 혹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소개팅에 나왔을 때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스토커가 되죠.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제목 같아요. 얘는 분명히 내 어디를 멋있다고 생각할 거야. 예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 애들은 상대의 발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는 꼭 지가 제일 불쌍해. 그런 사람 제일 싫어. 의미부여하고. 어릴 때 연애할 때 충격 많이 받았던 기억들 나네요. 그런 상황에 클리셰 있잖아요. 네가 먼저 꼬신 거잖아. 약간 공포 영화 같다. 복학생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때 나오는 거예요. 복학생 비하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먼저 꼬신 사람. 목적 사드 배치. 그러니까 정권 안보라는 워딩은 기자가 직접 쓴 워딩입니다. 그렇다면 해석은 달리해야 됩니다. 이 기사 제목에 나온 따옴표는 김용영 교수의 발언을 따옴표로 표시한 게 아니고 기자의 발언을 따옴표로 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러면 기사 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녹음기를 누르고 정권 안보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면 내 워딩 녹취 나 왈 그거는 DC에서 쓰던 말 아니야. 출처 난임 더 길고 전문적인 표현을 써야죠. 내가 암 2016년 7월 16일 뉴데일리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멋있어요. 프레시안 갔다 뉴데일리 보고 있어요. 화려하네요. 독일 북신임대사 거부 ... 큰 따옴표 걔는 간첩이잖아 큰 따옴표 걔는 간첩이잖아 하고 물음표로 끝납니다. 일단 독일의 관계자가 한국말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걔는 간첩이잖아 이거는 기사의 번역체가 아니고 문학의 번역체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독일어의 걔는 뭡니까 그도 그녀도 그 사람도 아닌 걔는 누구냐 그리고 이제야 아나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요. 기사의 내용은 최근 독일 정부가 신임 북한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아그레망이 주제국 정부가 신임 외교관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이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15일 독일 현지 외교 소식통을 아 이거 처음으로 내용도 따주셨잖아요. 보면은 이제 이 아그레망도 사실 뭐 외교부 드나드는 사람이 아그레망이 뭔지 모를 기자는 없는데 아그레망의 따옴표를 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가 앞건입니다. 자유 좀 해보세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왜 따옴표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고유명사니까 뭐 쳤다고 관계하게 내가 자유아시아 방송의 직원을 만났는데 자기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더라. 인용이야 그래서? 이게 자기가 갔다 왔으니까 간접인용. 아니 가진 않았으니까 간접인용. 아 그렇네. 갔으면 큰 따옴표. 본사사진 본사사진을 봤으면 작은 따옴표. 그래서 이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15일 독일 현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신인 북한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한 이유가 정보기관 출신이라는데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신인 북한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한 뒤 외교관 출신 인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리시용 독일 주재 대사 후임으로 내장됐던 정보기관 출신 인물이 과거 담당했을 역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 이게 내용의 전부에요? 아 더 있긴 한데요. 위아래를 어디를 뒤져봐도 개는 간첩이잖아 라는 워딩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간첩이라는 단어도 안 나왔다. 네. 간첩이라는 단어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정보기관 출신 이라는 단어만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따라서 이 제목에 있는 개는 간첩이잖아 라는 말은 그 비슷한 어감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완벽하게 장문 인거죠. 와 그러니까 저 이런 생각은 들어요. 평상시에 말을 늘 이렇게 하는 친구를 옆에 두고 같이 지내죠? 네. 그럼 나는 진짜 폐가 망신하겠구나. 이 새끼가 투자하는 대로 투자하면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이런 식으로 자기 편하게 바꾸면 이간질의 신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저 뇌피셜 아니니까? 이거 거의 진짜 정말 윤석열 기자 말이 정확해요. 이간질의 신들의 작품을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손이상 씨 오셨는데. 떴다. 7번에 앉으시나요? 오셨습니까? 지금 얼마큼 남았어요? 한 한 장이요? 마이크도 켤까요? 마이크 두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신 내용인데. 서울역 앞에 거기서 사드 찬성 지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태극기 흔들으시면서 이제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걸 보고 그때부터 여기 도착할 때까지 왜 사드가 필요한지 쉬지 않고 지금 상당히 정신적으로 타격을 좀 받은 지금 그 상태로 딱 와서 들어오자마자 여기 딱 앉게 됐네요. 국방부 관계자의 택시를 탄 거예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던 이런 매체의 기자들이 그런 분하고 택시를 탔어요. 그럼 그분의 워딩을 그렇죠. 땁니다. 그리고 그냥 다 실으면 되죠.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들어보세요. 인사 먼저 하세요. 아 네. 기왕 들어온 손희상 선생이 우리가 이제 바깥 에어컨하고 안쪽 에어컨하고 따로 독립되어 있거든요. 냉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안으로 드러내왔습니다. 토희상 선생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괜찮으세요? 네. 뉴데일리의 7월 16일자 기사를 봤습니다. 개는 간첩이잖아 라는 제목의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은 없고 네. 요즘 마치 곧 개봉할 리메이크작 고스트 버스터즈를 떠올리게 합니다. 꿈에서 이게 어디 있는지 유령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서 쫓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의 작품들 보면 네. 그런 느낌입니다. 뉴데일리의 이러한 장문은 이어집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대회의 회의에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알아도 황 총리가 왜 성주로 갔는지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팩트입니다. 이거를 최근에 윤세민 기자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요. 박지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말버릇을 안 했어요. 말 버릇이라기보다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알아도 이거는 박지원 씨의 박지원 의원의 시그니처 시그니처예요. 제가 이걸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12년 5월 31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알아도 왜 서양의 변호사가 홍콩으로 갔을까 그리고 2014년 7월 13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영화를 봐서 알았지만 대통령께서 김포와 전당대회장으로 가시는 까닭은 모르겠다. 2015년 12월 24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알아도 문재인 대표가 순창으로 간 이유는 모르겠다. 2015년 9월 3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알지만 박근혜 반기문 띄우기는 가요불급 이건 마치 더 라게 주제를 알고 입을 닫아라. 그렇죠. 이쯤 되면 등장하실 때마다 타이탄 토론이 나와야 돼요. 달마 OST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마라고 시작하면 다 따라하고 그렇죠. 말 이제 어절 끊길 때마다 달마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스타는 날리고 그런 식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황 총리가 왜 성주를 갔는지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에 몇몇 언론이 역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보도한 뉴데일리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감금은 우리 특권 큰 따옴표 그러게 총리가 거길 왜 가 큰 따옴표 이 워딩은 발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간첩이잖아도 발언된 적이 없고 그러게 총리가 거길 왜 가도 발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가지고 따옴표를 붙인 겁니다. 내가 내가 봤다니까 이게 지금 내가 내가 차고 싶은 내가 어제 소개팅한 그 사람의 심리야 내가 지를 좋아하는 줄 아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쓸 거면 기사 제목에 궁예 이렇게 적혀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궁예 기자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기자 얘기대로 이것은 이제 철학원에서의 방식이다. 그렇죠. 언론의 방식은 아니다. 너의 마음은 이럴 것이다. 내가 써줄게. 점점 신성해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가 하고 싶은 말을 상상해서 따옴표를 붙이는 경우는 더 있습니다. 2016년 7월 19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기사가 다 한 두 주 사이에 있는 기사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정도의 사례만 찾아봐도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윤석열 기자가 이걸 대체 어떻게 하자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랬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쉬울 수도 있다. 7월 19일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큰 따옴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큰 따옴표 닫고 고육책 택한 이재연 CJ 회장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연 회장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어딘가에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말을 하시게도 좀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처우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밥을 왜 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답답하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밥을 먹는 이유가 경악 살고 싶어서 몸부림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연 회장의 신부전증과 그리고 이제 삼성과의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죠. 샤르코 마리투스가 악화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재산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J그룹에서 이 회장의 손발 사진을 언론사에 돌려가지고 신문에 그 굽어있는 손발 사진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는 절절한 워딩은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의 사람이 이 정도의 질병을 갖고 있는데 법정에 끌려가서 말할까요? 변호인다니 입이 없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비슷한 워딩이 있긴 있는데 기사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실제로 이 회장은 가족에게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니냐 살고 싶다며 죽음의 공포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할 거면 워딩이 같아야죠. 완벽히. 그렇죠. 순간 왜 존댓말이 됩니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는 절절한 워딩이 되었죠. 그러네요. 그래도 이건 비슷하기라도 하네요. 대중의 좀 양심적인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상줘야죠. 2016년 7월 25일 서울신문의 기사입니다. 따옴표 큰 따옴표 진짜 운동권이 떴다. 큰 따옴표 닫고 술렁이는 국회 이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만든 국회 탁구 모임이 더민주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제목과 관련 있는 발언을 기사에서 찾아보면 박 의원은 학생 운동권이 아닌 진짜 운동을 하는 당내 최대 운동권 이라고 자부 여기 운동권 이라는 게 스포츠 말하는 거죠. 탁구죠. 탁구. 그래서 국회가 술렁 인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얼마나 여린지 야구라도 했으면 어쩔 뻔 했어요. 후덜덜 이 기사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기관 실내체육관 에서 월요일 오후 5시 이후 수요일 오전 7시 금요일 점심시간에 탁구를 좋아하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 더민주 의원 30여 명이 신청한 가운데 15명 정도가 꾸준히 참여 중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박 의원은 중국의 주계장망을 핑퐁 외교로 풀어낸 닉슨 대통령처럼 탁구를 통한 의원 외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이렇게 끝납니다. 기사 전체가 모하기도 모함 모한 참여중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요. 문장 전체가 짧은 기사가 아니에요. 한 번도 종결어미가 없는 거예요? 종결어미가 하나도 없어요. 기사를 평소에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기사는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신기하다. 이건 진짜 앞에 구구절절히 얘기해놓은 거 보니까 되게 디테일한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속보처럼 몇 시에 며칠 언제 모이고 이런 것까지 근데 문장 이렇게 진짜 끝난 거예요. 박 의원은 학생운동권이 아닌 진짜 운동을 하는 당내 최대 운동권이라고 자부 네. 그렇게 끝났어요. 우와 이게 무슨 속보처럼 두세 줄짜리 전보 같은 기사면 이해를 하겠는데 되게 긴 기사예요. 방학숙제에서 관찰일기 쓸 때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송충희 관찰일기 이런 거 송충희는 국회를 관찰은 상추를 먹음 이런 것처럼 어제보다 많이 먹어서 놀랍기도 그 어비징필드 얘기할 때 되게 여러 번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 교열팀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8, 9할의 경우 근데 지금 우리는 한겨레 같은 메이저 언론의 기사도 봤는데 교열팀이 정직원들 사이에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잘 안 돌아가니까 제목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극한으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 기사를 통해서 봤네요. 종결험이 없는 기사 진짜 운동권이 떴다라는 제목이 이렇게 위트가 있는 제목을 짓는 거는 신문기사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위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언론의 기사 제목인데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운동권이 떴다 사슬렁이는 국회라고 확실히 사실관계에 확실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기사죠. 지금. 언론이 그 따옴표 뒤에 숨어서 보도한다는 비판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비판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네. 찾아보니 어업지 않게 발견되더군요. 네. 상당수의 기사 제목에 모두 따옴표가 붙어있는 것은 따옴표 사용의 원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서 들고 온 건데 네. 되게 웃기네요. 웃기네요.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시그니처도 알아내게 됐고요. 네. 저희들이 광고를 한 번 더 듣고요. 결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평균 소요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던 이슈를 한 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의 반대 집회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이슈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성주 외부 세력이라고 검색하면 외부 세력 이슈를 부각시킨 보수 언론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먼저 나옵니다. 요즘은 그래요. 네. 최신순으로 그게 먼저 나오고 그런데 그 기사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페이지 뒤로 넘겨보면 외부 세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사에는 따옴표가 붙어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검색기록을 쭉 훑어보면 성주 시민들의 집회에 참가한 외부 세력은 누군가의 말에서 탄생하고 또 누군가의 말에서 부정되는 등 말과 말 사이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즉 언론인들이 정해준 말 혹은 언론인들이 하고 싶은 말 사이에서 존재가 규정되고 부정되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존재가 없어졌다 생기는 거야. 네. 생겼다 또 없어지고. 이게 아까부터 점점 홀리해지는 게 맞죠. 이게 된 신적이에요. 불가침의 영역을 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외부 세력 개입이 확인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따옴표를 치고 외부 세력 개입을 추정하는 말들을 조명한 게 사드 설치에 대한 논의는 일주일 사이에 외부 세력 유무로 전환되었죠. 아. 만약에 이 유현상 PD가 예전에 즐겨보던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게 센 프로그램이었으면 지금의 이 홍상수 김민희 씨에 대한 논의는 홍상수 감독이 재산이 얼마냐. 그렇죠. 로 넘어갔겠네요. 김민희는 돈을 보고 사귄 거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만 논의를 하고 그 돈의 존재를 규정해주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네. 거의 강철은행이에요. 지들이.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성주 시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외부 세력이 없다고 부정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어야만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군청인가요? 앞에서 성주의 유림 120명이 대통령도로 통촉해주시옵소서 이런 상소 올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보였어요.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그 사람 없는 동네에 유린만 120명인다는 것이 참 이상하고 그리고 내 뜻은 불순하지 않다를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써야 하다니. 우리 집에 그게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환타님이 서울역에서 반대집회를 목격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그게 되게 인상깊더라고요. 반대집회인데 태극기가 휘날리죠? 네. 그거를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처롭게 붙잡고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인상깊더라고요. 역시 전문 시위꾼이라 보자마자 각을 알아요. 그렇죠. 저거 애처로운 거다.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전문 시위꾼으로서. 네. 시위는 그게 아닌데. 그렇죠. 전문 시위꾼이라고 제가 낙인을 찍었는데 따옴표를 쓸까 그랬어요. 앞으로는 따옴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논점이 완벽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싸드베치를 논의해야 될 일주일 동안 외부 세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외부 세력 개입이 확인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 과정을 민세민 기자가 설명해 준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사태를 자기들이 파악하고 보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냥 이전에 지들이 했던 말을 주워 담아야 되는 단계로 온 거예요. 보시죠. 중앙일보 7월 21일 성주 오늘 2,000명 상경 시위 외부 세력 맞게 파란 리본 달기로 중앙일보 7월 22일 큰 따옴표 외부 세력 개인 말라 큰 따옴표 닫고 성주 군민 2,300명 명찰 달고 평화 시위 동아일보 7월 22일 성주 군민 2,000명 서울서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로 표시했습니다. 명찰 시위 작은 따옴표 한국일보 큰 따옴표 성주 군민만 모여라 큰 따옴표 닫고 파란 리본 달고 상경 평화 집회 지금 모든 주제가 집회를 왜 하는가가 아니죠? 네. 집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증을 붙일 능력은 우리에게만 있다죠? 저는 그 주제를 그렇게 보여요. 그 주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싸대에 대한 반대는 성주 시민만 할 수 있다. 네. 라는 식으로 은근히 지금 잡혀가고 있죠. 국민들은 유령과 싸우고 있네요. 맞아요. 성주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외부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만 중점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프레임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큰 화두였던 사드에 대한 문제. 몇 년 됐었죠? 사드에 대한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온 게. 사드에 대한 문제는 성주만의 문제로 지금 고립이 돼버렸죠. 저는 이 분석이 탁월하다고 보는 게 성주를 고립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사건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대신 따옴표만 전달하는 기사들이 논점을 흘려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에 대해서 지금 알려면 나무 위키를 가야 돼요. 지금 기사로 사드를 알려면 외부 세력, 참회 이런 것만 알게 되지 이 사드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왜 흘러왔는지를 알려면 근데 우리 밀덕들은 사드에만 관심 있거든. 미사일만 좋아하고. 그래서 이 청취적인 시각을 보려면 또 나무 위키를 가야 돼요. 야 이 외부 세력이라는 얘기도 참 웃긴다. 저희들은 지금 외부 세력이 개입할까 봐 지금 우리도 나무 위키를 본다. 라는 증명을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 사드 배치 반대할 거면 그쪽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죽고 싶으면 너네들은 얘네만 죽게 돌아. 라는 말을 하도록 그동안 꾸며온 게 성공했다. 근데 생각보다 따옴표의 역할이 컸다. 매우 컸네요. 이게 있잖아요. 한국인이면 외부 세력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주인이 아닌 한국인들을 전부 외부 세력으로 만들어버린 역할을 따옴표가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따옴표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여태까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아까 더운 데서 오느라 힘들었는데 지금 정신 차렸다고 증명하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지금에서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거의 다 끝나가는데. 5분만 기달려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따옴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외부 세력이 등장했다는 내용도 따옴표를 통해서 전달했고요. 그리고 성주 시민이 외부 세력을 맡고 있다는 내용도 따옴표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외부 세력 개입 확인 중 외부 세력 개입 추정 외부 세력 개입 확인 이런 식으로 모두 경찰의 발표라든가 목격자 발표를 따옴표를 쳐서 전달을 하고 성주 시민들이 외부 세력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 역시 성주 시민의 말을 따옴표를 쳐서 전달을 해요. 언론은 말을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책임을 회피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사회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새 자꾸 도박 문제 얘기 많이 나오니까 스포츠 선수들 도박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 일하는 거 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 사회에 합의가 있는 문제라서 중심계도 내려지고 연구 제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얘기 한 두 시간 들어보니까 언론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벽하게 하나 합의된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나는 책임 안 진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사 제목을 짓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난이도가 높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사 내에서도 굉장히 숙련된 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고. 맞습니다. 글자 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사건을 완벽하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따옴표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줬죠.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예시들에 붙어있는 따옴표들은 모두 언론사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기사를 전하는 언론사의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기사들에서 따옴표 속에 감춰진 의도를 짐작하셨나요? 저 감춰진 의도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뭡니까? 만약에 우리 초선의원인 박정 의원이 진짜로 중국과의 외교에서 야당이 갑자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여당이 이제까지 잘못했던 문제들을 답보롱 내면서 지금의 청와대를 안 그래도 레임덕에 빠진 청와대를 3원 초과에 몬다. 그러면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던 언론사는 이 탁구 모임을 진짜 운동권으로 규정하고 밑밥 깔은 거예요? 통진당처럼 몰아내려고 할 수도 있다. 낮에는 탁구를 치고 밤에는 전쟁 모임 큰 따옴표. 그냥 운동권이 아니네. 큰 따옴표. 전화국을 전가하고. 네. 비비탄을 쏘며. 그렇게만 말해도 되죠. 운동 전력이 있다. 그렇죠. 누구나 운동 전력은 있죠.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걔네 운동 모임을 맞는 전력이 있다. 지난번에요. 몇 달 전에 총선 전쯤이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신문사에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재명 시장 국민을 개돼지에...경악 이런 식으로. 어머. 그런데 거기에 국민을 개돼지 여기에 따옴표가 붙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한 말은 이런 거였어요.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면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거를 큰 따옴표를 그렇게 딱 치니까 마치 이재명 시장이 국민을 개돼지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제목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급이 낮은 어그로네요. 맞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소송감인데. 그렇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손희상 선생이 들어온 지 10분 만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는지 파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예도 머리들여서 보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저는 문학작품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소설의 스토리일 뿐인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따옴표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발언 중간중간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경우는 흔합니다. 또한 소설 속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의 반응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소설의 주제 등을 찾아보는 것이 문학감상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문학감상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의 내용은 사실 신문읽기 큐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람하는 기사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기사의 제목은 원래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요약 기능이 있고 뉴스 새긴 기능, 뉴스 가치평가 기능, 그리고 지면 미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접하는 기사는 1차적으로 제목만 보여지잖아요. 신문과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능이 이전보다 강화되어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기사 내용의 중점을 요약하는 요약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에 낚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네. 요약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새긴 기능도 자연스럽게 기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 기사를 고르는데 항상 낚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따옴표를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따옴표 안에는 그 기사를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때로는 소설을 읽는 독자의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유추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니체가 만년에 맛이 갔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유추를 해야 되죠. 네. 니체의 만년의 소설을 읽으면서 맛이 갔다. 이걸 유추를 해야 되잖아요. 골치 아파지네요. 아주아주 골치 아파지네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사과를 드리자면 그 아예 실은 제목이 복잡해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제목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할지. 그래서 색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제목 말고 부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그 밑에 설명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색인 위주로 검색이 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놓겠습니다. 네. 돈을 조금만 더 벌어가지고요. 저는 이런 데 신문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 제목을 고지곳대로 짓기 시작하면 나도 선정성의 노예가 될까봐. 그거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서. 래퍼들처럼 스웩해야죠. 그렇게 안 해도 회사 돌아가는데 뭐하러. 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언론 한 번 시원을 깠습니다. 기본기를 동원하여. 오랜만입니까? 우리가 제 버릇에는 한 6개월, 7개월 만이면 너무 오랜만이죠. 그런가요? 네. 우리 최근에는 우리 스톤콜드 도도님이 없으면 언론을 못 깠기 때문에. 늘상 무언가 계속. 아 늘까? 그런데 이렇게 두 시간 내내까지 나눠. 두 시간 내내까지 나눠. 그렇네요. 간만에 시간 내서 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술 교육의 필수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요즘은 좋은 기사가 없기 때문에 기사를 가지고 좋은 논평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사를 아무거나 막 던지죠. 선생님들이.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까야 돼요. 따옴표 왜 썼나. 저놈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숨 막히는 뒤태라는 말에 누구 숨이 막혔나. 코러셋 때문에 숨이 막힐 수도 있구나. 코러스요? 코러셋. 코러셋. 코러셋을 하고 코러스를 부르는데. 숨이 막히죠. 심폐 기능이. 마비돼요. 제 대동기가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과제를 훌륭히 수행해낸 윤세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안. 마이닝.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저는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 인기 있는 기사들의 제목을 보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업데이트를 사수하셨다면 그 주 수요일 오후에 50대 여성의 가장 인기 있는 기사는 하루 만에 암세포 40% 잡아먹는 따옴표. 초소형 로봇 따옴표 등장. 초소형 로봇이 이게 실제로 초소형 로봇이 아니고 중형 로봇이면 기자한테 소송 들어오나요? 저는 기자의 공포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제목 다는 사람의 출몰하는 따옴표. 민통선 포켓몬 따옴표. 뭐가 문제길래. 거기 왜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대체 왜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저는 진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후보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요? 네. 기사를 지어놓고 따옴표는 여기도 얻다 놓지? 하고 고민하면서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왜 쇼핑몰 모델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원래 사진 많이 찍히는 걸 어부로 삼고 계신 분들은 자기도 나중에 본능적으로 포켓을 배워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러고 싶다. 만약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쉐이프를 원하면 내가 운동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많이 막 땡기고 그러고 싶진 않다. 근데 이제 실제로 모델 일을 시작한 다음에 쭉 늘리잖아요. 한 번 맛보면 난리나죠. 갑자기 이게 그래서 농구장 밑에 찍었는데 야오밍이 된 거예요. 팔 닿으면 던크가능. 계단이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쇼윤드에 비친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정을 안 한 모습이 쇼윤드에 비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신문들 제목 목록을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요즘 내가 이걸 조사하는 중이야 라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 말 듣고 보니까 이거는 간판 정리 안 되면 번화가 같다. 그러더라고요. 기사의 목록이. 그러면 그 간판들은 분명히 업주의 욕망이 그 간판의 컬러와 구조로 담겨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서울 근처의 신도시들은 아주 거대한 건물들이 쌓여 있죠. 보통 그 상가 거리에 되게 큰 건물들이잖아요. 보통 6, 7층 정도 되는. 진짜 입점한 데가 한 30개 되는 것 같은. 30, 40개. 저 이제 제가 20대를 보냈던 안산에 가보면 거기가 나이트의 천국이에요. 그래요? 나이트도 되게 많고 숙박업소도 되게 많고 그럼 고깃집도 많고 술집도 많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골목을 걷다 보면 밤에 걷다 보면 어디 갔다 오느라 업주들의 욕망 혹은 업주들이 아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 같은 누군가를 쥐어짜거나 누군가를 쥐어짜고 싶은 욕망 같은 게 간판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혼나는 기분이에요. 간판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도 하고 그래. 지금은 아마 그럴걸요? 간판을 옛날처럼 달지도 못하고 그런 규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꾸 마네킹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더 무서워 그건!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네! 가끔씩 모긴 없어! 근데 인사는 계속해.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실제로 사람이 불어넣어주는 생명이 지금 언론에 얼마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사람이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아졌다 예전보다. 안 그래도 좀비인데 더 많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 같은 걸 얘기해줬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내일 이 시간에는 본인이 앉아서 존재감을 예고해 주신 대로 손희상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 거 있습니다. 사실 되게 그 스포를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게 아주 그냥 수터블한 얘기예요. 멀쩡한 얘기예요. 제안이 있는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시그니처죠. 시그니처죠. 이것이 바로.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 이 시간 이상병론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석열 기자와 UMC의 책임포주소 유현상 PD 김상조 기술영장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도구án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